언니, 내가 러비 아니면 탁이 내가 집을 떠났을 때 휴지 먹는다고 그랬잖아. 저거는 양반이야. 어떤 때는 저것보다 더 심하게 먹어놔. 요즘에는 내가 기억이 나면 화장실 문을 항상 닫고 밖에 갔다 오거든. 오늘 까먹고 갔다 왔지? 그러니까 또 저래 났네. 요즘에는 내가 거의 다 화장실 문을 닫고 갔다 오니까 얘네들이 내가 리사이클하려고 재활용하려고 모아놨던 종이들 거기 가서 그거를 물고 뜯고 난리가 아니더라고 밖에 갔다 오면 그 종이들이 찢어져 있어요. 여기저기. 그리고 탁은 그 종이를 좀 먹는 것 같기도 하더라고. 에이. 크레오. 계속되었고 사ева. 포장한 解기